드론 조종사 안녕! 드론 조종사 깡티브입니다 자! 아 요는 기억나시죠? 제가 이거 가스통으로 썼던 이 부분 여기 안에 손을 들어보시면 아 네 탄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드론을 가지고 제가 또 미션을 한 번 해볼건데 저 미션이 뭐냐 하면 자 미션이 이 드론이 100리터까지 갔다가 저 팬을 딱 치고 딱 체력하는거죠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럼 물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음을 다 빠지네 도전 때문에 다 빠져요 도전기 들고 하셔야죠 아 네 아 비행기 도전차가 오일까? 하트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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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하면 뭐죠? 과연 과연 미션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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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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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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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일단 다리를 걸쳤으니까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.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다시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 미션 성공!